조합 선물 세트 그리고 3패를 막기 위해서 깔끔하게 알루미늄 포장을 했습니다. 개봉을 하면 이 안에 알루미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. 보시면 4면으로 되어 있어서 개봉할 때도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견과류와 배류류가 쏙 들어있는데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차 안에서 운전하실 때도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 어디 이동하실 때 여행 가실 때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요거트에다 그냥 넣어서 드시면 되세요. 맞아요. 왜 입이 좀 텁텁하다 하신 분들은 요거트와 상큼하게 드셔도 너무 좋아요.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침에 먼저 찾아 먹어요. 그러니까요. 이거를 맨날 맨날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그 느낌이 다르죠. 너무 맛있죠. 깜짝 놀랐죠. 너무 맛있어. 진짜 이 정도로 상큼해요. 아니면 물역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견과류 살짝 묻혀서 저 같은 경우는 와플 같은 거에다가 착 건져주잖아요. 굳이 밖에 막 멋있는 데 안 가서 카페 같은 데 안 가셔도 근사하게 또 드실 수 있고요. 아니면 빵 만들 때 첨가를 하셔도 되고 샐러드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돼요.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무궁무진해요. 왜냐하면 그리고 등급 자체가 다른 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아몬드 한 입만 딱 씹어봐도 오두동 아사삭 그 바삭함 자체가 다르니까 어떤 요리에 넣으셔도 신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셔야지 120봉 가장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많이 판매하고 홈앤쇼핑 초이태 상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20봉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. 최초이자 최다. 저희가 제가 5박스라고 했는데 4박스에다가 이거는 나중에 20봉을 또 따로 드리는 거니까 이거 다 받아보세요. 방송에서만 가능할 때 4만 원대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하루라도 빨리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.